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피카랩스하고 젠투에 대한 비교 영상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구요 오늘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하고 또 세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요즘 핫한 프로그램이죠 피카랩스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이거는 디스코드 앱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코드 가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제너레이트 공간에서 만들면 되는데요 좀 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피카봇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카봇을 눌러주게 되면 서버에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됩니다 지금 안되구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메세지 부분이 있습니다 메세지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 여기 다이렉트 메세지라는 맨 상단에 디스코드 앱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미드전이 봇이라든지 아니면 니즈전이 봇이라든지 이런 피카봇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피카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또 복잡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카랩스 명령에는 이제 Create 하고 animate 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또 생기게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우리가 미드전이처럼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GS라고 해서 가이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프롬프트 영향을 어느정도 줄 것이냐 거기에 관련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포함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ide 라는 것은 지금은 안쓰는데 프롬프트를 감추고 싶을 때 썼던 부분이고요 AR 이거는 이제 영상의 종행 비율인 거죠 그리고 이제 Seed번호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Seed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Motion 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적어 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링크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인데요 바로 영상을 부드럽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카랩스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Create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Spacebar 누르고 자 여기서 이제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Create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넣어야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눈 깜빡이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다려서 생성을 하면 되고요 또 명령을 하나 넣어 보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라는 명령어가 뜨죠 그러면 이번에는 애니메이트라는 명령어를 쳐서 Spacebar를 누르겠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Spacebar 누르니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바로 넣고 이건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더보기를 눌러서 따로 프롬프트를 또 적어 주면 됩니다 특별히 적어 주는 거 없이 시작을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나오는 동안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생성을 할 때 다시 생성을 할 때 눌러주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텍스트를 바꾸거나 그런 변수가 있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베리에이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없애고 싶다 했을 때는 엑셀을 눌러서 없애 주시면 되고요 두 개가 나왔고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깜빡이고요 네 이건 좀 변화가 좀 다르죠 크리에이트하고 애니메이트 적용했을 때 조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구를 적지 않았었죠 AI 임의대로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입력창에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모션이랑 그런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M으로 치면 되고요 자 여기서 M이라는 것은 0에서 4 숫자 보통 디폴트 값은 1로 되어 있는데 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뭐 GS를 20으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좀 변화를 시켜 주면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 정도만 몇 번 하다 보면은 사용법을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은 안 다르지만 만약에 피카랩스를 이용해서 좀 더 긴 영상을 뽑고 싶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다시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건 모션을 4 최대치로 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네 눈도 깜빡이고 고개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네 피카랩스는 이따 비교도 해 보겠지만 일관된 영상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도 안 들고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것도 유료로 바뀌겠죠 요즘 이제 AI 툴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유료로 바뀌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 생긴 기능에 대해서 하나 더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 볼게요 크리에이트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월링 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PS가 생겼죠 여기서 부드러운 영상을 위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졌고 볼게요 자 이렇게 머릿결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피카랩스에 대한 간략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 가지 툴에 대해서 간단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폭발하는 이미지에 대한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좀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모션에 대한 그런 수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니메이트를 적용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영상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피카랩스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됐고요 젠투입니다 젠투 같은 경우는 쭉 만들어 봤는데 한번 4초짜리 영상이죠 한번 볼게요 자 훅 바뀌게 됩니다 네 폭발하는 장면이 없어졌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젠투에서도 이런 모션 기능이 생겼어요 생겼다 보니까 이제 0에서부터 10가지 정도의 수치가 생겼는데 5 정도가 이제 디폴트 값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모션을 줄이고 싶다 했을 때는 2,3 이 정도인데 네 제 판단으로는 일관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2,3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8 정도가 적용된 거고요 리빌 프롬프트를 누르게 되면 이 수치 적용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숨기고요 8 정도 되니까 너무 변화가 크죠 네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을 5 줬을 때 영상입니다 이것도 쭉 폭발하다가 막 이런 것도 움직이고 색깔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변화가 좀 작죠 네 이거 보면은 이제 모션 같은 경우를 일을 했을 때에 적용된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8초가 돼 있죠 이거는 기존에 이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좀 길게 뽑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익스텐드 4초 이걸 누르게 되면 8초, 12초 이렇게 계속 긴 영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영상이 진행될수록 원본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젠투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크게 설명 드릴 부분 없고요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미지하고 이런 디스크립션이 없었는데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피카랩스의 크리에이트 부분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AI가 알아서 변화시켜줘라 하는 그런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젠투도 활용성이 많긴 한데 이제 젠투는 변화가 조금 더 요하는 그런 영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카이버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많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보면은 자 많은 변화가 있죠 이것도 재밌어요 카이버도 재밌는데 변화가 더 심해요 젠투보다 더 심하고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인으로 되는 그런 효과로 만들어줬고요 카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크리에이트 비디오 눌러서 기존에는 이것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모션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를 삽입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를 하나 넣는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서브젝트에 대한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이버에서 이거는 익숙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디오 세팅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역시 숫자가 적을수록 변화가 적고요 숫자가 많을수록 변화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성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이 조금 많이 드는 편이에요 네 오늘은 비교 영상이긴 한데 비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너무 적죠 아무래도 이제 피카랩스에 대한 부분 보충할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으니까 어떠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는지는 캐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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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